와우 오 빠르죠. 살살 위로해서 코너에서는 속도 좀 줄이셨고요. 쭉 당겼다가 치즈는 어때요? 치즈 후진할 때는 잠깐 뒤로 밀수 오 뒤지고 이거 파워가 쓸 거예요. 얘보다 그 다음 버전이 있거든요. 그 다음 버전이 더 써요. 코너들 속도 줄이셔야 돼요. 어우 애기 어우 축진이 진짜 좋아졌어요. M2R 조종기가 직기임도 좋아요. 직기임도 좋아요. 진짜로 10만원짜리 안 부러워요. 조종이 잘 돼요. 빨간색 개보다 낫죠? 응 오른쪽 팔자주에 팔자주에 통장 설탕 몬 왼손 이분 쩝쩝쩝 이분 코너 벼 여자 이분 쏨 오 좋아요. 하 잠시만요, 시작 한번 볼게요. 이거 윌리바를 하면서 찍혔네, 윌리바.